KB국민은행이 여성가족부,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다양한 가족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후원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KB자산운용은 공익펀드를 통해 공동으로 조성한 5억원의 기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출연해 다문화가정친정엄마초청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사랑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첫 번째 사업으로 26일부터 베트남, 캄보디아, 미얀마 출신의 결혼 2주 여성 중 48가정의 친정부모를 초청해 한국방문과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한편 KB국민은행은 여성친화기업에 투자하는 메리츠 더우먼펀드를 단독 판매합니다. 메리츠 더우먼펀드는 기업 중 기초체력이 강한 여성친화기업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SRI펀드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모형을 활용합니다. 또한 펀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 간 받는 수수료 중 10%를 기금으로 조성해 여성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